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백옥주사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연예인을 붙여서 OOO주사라고도 불렸었는데 얼굴을 하얗게 만든다고 해서 백옥주사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성분은 바로 글루타치온인데 오늘은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얼굴을 정말 하얗게 만드는지, 다른 효과로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글라이신, 시스테인, 글루타메이트라는 세 가지의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작은 단백질입니다. 간에서 주로 생성되는 물질로 우리 몸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첫 번째,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세포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부족하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쉽게 피로해지고 또 노화도 촉진될 수 있고 각종 스트레스 반응이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글루타치온은 멜라닌 색소 합성 과정에 관여하는 요소인 타이로지네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멜라닌 색소를 형성하는데 작용하는 효소를 억제를 해서 피부 미백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배곡주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글루타치온이 사실 배곡주사로 알려져서 피부과에서 주로 사용되는 성분 같지만 사실은 내과적으로 더 의미 있게 사용되었던 주사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항산화 효과인데 우리 몸은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과잉 생산되는 것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피부의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간 해독작용과 중금속 배출입니다.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간의 해독작용과 함께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증가입니다. 글루타치온은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면역력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암, 당뇨, 아토피, 자가 민혁 질환들에 대한 예방 효과에 대해 여러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백 효과입니다. 멜라닌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타이로진에이즈를 억제해서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글루타치온 수액을 맞으시는 분들은 피부가 맑아졌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멜라닌 형성에 작용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는다고 무조건 하얗게 변한다고 할 수 없고 다른 멜라닌 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에 의해 글루타치온 효과가 두드러지기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 눈에 있는 점이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체적인 피부의 톤이 밝아지는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점이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글루타치온의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셀레늄이나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 비타민E와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고지혈증이나 강기능 부전,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셀피구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